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재비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감 선거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딱 보면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조전혁 후보한테 엄청나게 표를 약탈해 가지고 조희연과 박선영이 나눠가졌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서울에 25개 구해서 단 한 지역도 조희연 후보는 좌파 교육감 후보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조전혁은 모든 25개 지역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박선영은 뭐죠? 다 플러스 값입니다 이번 구조는 조전혁 후보 표를 엄청나게 많이 약탈한 구조구나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결국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간 겁니다 마이너스 5%의 조전혁 후보는 마이너스 13% 조희연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7% 박선영 후보는 플러스 0에서 플러스 4%입니다 보수 진영 쪽이 분리된 것도 원인이 있었지만 전산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이게 강남구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조전혁 마이너스 13.1% 강남구에서 조희연 플러스 7.2% 서초구에서 마이너스 13.4%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전투표 수의 일정 부분을 빼앗기 때문에 아마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아마 인구 수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수치가 일단 크고 어떻게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고 어떻게 좌우대칭이 거의 여기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전혁의 마이너스 값하고 조희연과 박선영의 플러스 값을 합치게 되면 거의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전혁의 마이너스 값은 조희연의 플러스 값하고 그다음에 박선영 플러스 값을 합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걸 따르면 조전혁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약탈을 당합니다 50%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의 종로구 사례를 보시게 되면 조전혁 후보가 종로구에서 사전투표에서 4868표를 득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득표수의 50%를 뺐습니다 이 득표수의 50%가 2434표입니다 조정혁에게 2344표를 조희연 함께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희연 후보는 좌파 진영이죠 36%를 사전투표에서 득표를 했는데 43%를 받은 것을 그렇게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조전혁은 종로구에서 23%를 받았는데 16%를 받은 것을 그냥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50%를 빼앗은 겁니다 종로구에서 50%를 빼앗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전혁 후보는 거의 자신이 받은 득표수의 50% 정도를 대부분 구해서 빼앗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빼앗긴 겁니다 이것은 무소속인 강용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를 빼앗긴 것하고 여러분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조전혁 후보는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안이나 공식표를 발표한 자료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조희연 27,505표 조전혁 14,167표로 그러면 거의 여러분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1만 3천 표 차이 정도로 조희연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번인 이 사전투표수가 조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뭘 찾아내게 됩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조전혁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를 빼앗긴 것을 찾아낸 거죠 그것을 다 원상복귀를 시키면 진짜 사전투표수가 4번에 기록된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수 조희연은 중앙선거안위원회는 1만 3천표를 받았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1만 1천표를 받았고 조전혁은 4,800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조사해 보니까 7,400표를 받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당일투표수를 합쳐가지고 수정을 해보니까 조희연은 2만 5천표 조전혁은 1만 6천표 차이로 현재하게 여러분들 1만표 이하 8,470표로 조전혁이 피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안위원회는 1번 2번 3번만 보더라도 조작질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질이 드러나게 되는가 하니까 조희연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35%인데 사전 득표율이 43% 나오잖아요 이렇게 8%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사전투표를 조작해야 표를 미리 줘놓으니까 43%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련회는 이런 발표한 모든 종류의 그런 선거 결과와 관련된 선거데이터는 다 조작된 겁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했습니까 조전혁 후보는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이 24%인데 사전투표율이 16% 8%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인 1, 2, 3 정도입니다 YS민쯤처럼 언론은 중하지도 않은 잡스런 기사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 눈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 눈을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문을 보게 되면 다 뭡니까 국민들 그냥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들이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이 부정선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하신 거 보면 아주 착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름 보시죠 이게 이제 후보자별 득표수인데 이거 이름 핵물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자별 득표수인데 이번에 이 작업을 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아주 재미난 도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 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 득표를 나눠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최보순 0.98 윤효상 0.87 조희연 0.97 박선영 0.86 0.52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0.97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 득표수를 보니까 조희연은 당일 득표수 100매당 사전 득표수가 97매나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밑에 좀 간격을 두고 있는 자료는 이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본 겁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를 그래서 진짜 사전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 나눠보니까 여러분 조희연이 0.79가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 투표 100매의 조희연은 사전투표가 79장밖에 안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뻥튀기가 된 겁니다 쉽게 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표를 밀어준 겁니다 조전혁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조전혁은 당일 투표 100매당 사전투표가 50이매밖에 없더라 0.52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진짜 사전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에 나눠보니까 0.79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일 득표수 100매의 조전혁은 진짜 79매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조전혁의 표를 엄청나게 훔쳐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안 댄 사람은 다 일치합니다 최보선 0.98 0.98 윤호상 0.87 0.87 박선현은 이번에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0.86 0.86 이번에 아마 조전혁이 패배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박선영이라는 이 사람이죠 이번에 한별을 느꼈습니다 저도 인간들이 자기 사이기에 따라서 이렇게 발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아이들이 5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좌파 치아에 있게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해야 될지 정신을 차릴지 참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조영달 후보도 여러분들 손을 안 댔습니다 0.75 0.75입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은 표를 빼앗아간 것이 0.97에 그대로 나온 거죠 중앙선거 관련 발표가 진짜 발표보다 훨씬 큽니다 그만큼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조전혁은 뭡니까? 진짜보다 0.5가 너무 낮습니다 중앙선거 관련 발표된 선거 데이터에서 사전투표 수가 엄청나게 많이 뭡니까? 빼앗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훔치는 일이 일상화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제정신 나라인지 모르겠어 이런데도 대통령 이름들이 침묵하고 있고 예당도 침묵하고 있고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정말 내가 볼 때는 돌아버린 사회 같아 여러분 경기도 지사성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